안녕하세요 양컴의 양틱짱입니다 자 오늘은 엔비디아 RTX 4090 리뷰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준비된 모델 같은 경우는 기가바이트 어로스 지포스 RTX 4090 마스터 D6X 24GB PC 디렉트 제품입니다 RTX 3090이 출시된 지 2년 만에 새로운 그래픽카드인 RTX 4090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번 RTX 40 시리즈의 아키텍처 이름은 에이다 러브레이스입니다 기존의 30 시리즈 같은 경우는 삼성에서 칩셋을 제조를 했지만 이번 40 시리즈 같은 경우는 TSMC에서 칩셋을 제조하였습니다 RTX 4090의 GPU 칩은 AD102-300 칩으로 제작이 되었는데 RTX 3090과 같은 컷칩 제품이기 때문에 추후에 풀칩 제품을 사용하는 더욱더 상위 제품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상 엔비디아는 그래왔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RTX 4090의 CUDA 코어, RT 코어, 텐서 코어의 개수는 RTX 3090 대비해서 56% 증가하였으며 RT 코어는 2세대에서 3세대 텐서 코어는 3세대에서 4세대로 모두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다만 기존 시리즈인 RTX 30 시리즈 전전 세대인 20 시리즈에 비해서 CUDA 코어가 2배 증가했던 것을 감안해보면 CUDA 코어의 증가율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픽 카드 연산 성능 지표 중에 하나인 FP32 성능은 RTX 3090이 대략 35.6, RTX 4090이 대략 82.6으로 약 2.3배 더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모리 구성은 GDDR6X 24GB 그리고 384B 구성으로 40 시리즈의 클럭이 더 상승한 점을 제외하면 기존과 같은 구성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픽 카드의 전력 소비량은 450W로 RTX 3090이 350W였던 점을 감안하면 100W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쿨러와 방열판이 더욱 더 커진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파운더스 그래픽 카드 경우는 850W 이상의 파워 서플라이를 권장하고 있지만 저희가 테스트할 제품과 더불어서 제조사의 팩토리 오버가 된 제품들 같은 경우는 1000W 이상의 파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CPU를 고성능 CPU를 사용하고 그리고 메모리를 고성능 메모리 부수적인 부품들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면 그래픽 카드 혹은 CPU 동시에 피크치를 때릴 경우에 순간 전력이 부족할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상급 CPU와 많은 부품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더 많은 용량의 파워를 선택해 주시는 게 안전하게 PC를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RTX 40 시리즈의 그래픽 카드는 DLSS3를 지원하고 RTX 30 시리즈보다 더욱 향상된 DLSS 성능을 지원을 하고 인코더 세대가 상승하여 AV1 코덱의 디코딩 뿐만 아닌 인코딩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RTX 4090에 대한 공식 스펙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벤치 테스트에 사용되는 제품인 기가바이트 어로스 지포스 RTX 4090 마스터 PC 디렉트 제품의 외관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가장 크게 눈에 띄는 부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커진 사이즈입니다 굉장히 커진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커진 만큼 방열판 사이즈가 엄청나게 거대해졌습니다 물론 쿨러도 거대해졌죠 쿨러 사이즈가 무려 110mm에 달하는 쿨러가 3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방열판 사이즈는 진짜 벽돌과 같은 사이즈의 어마어마한 방열판이 뒤덮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스터 제품 같은 경우는 RGB 링이 다시 부활했습니다 쿨러 블레이드 한쪽 끝에 RGB를 적용을 해서 쿨러가 돌 때 링 형태의 RGB를 연출해 주게 되는데 이 디자인이 RTX 20 시리즈에 나왔다가 30 시리즈에는 없어졌다가 40 시리즈에 다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20 시리즈를 사용할 때도 기가바이트 제품들을 많이 사용했던 기억이 있는데 더욱더 커진 링 덕분에 RGB 효과가 더욱더 많이 보일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 측면에는 LCD가 부착이 되어 있어서 그래픽 카드에 정보를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특이점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벤치 테스트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에 사용된 시스템 사양은 다음과 같고요 사양을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테스트는 4K 예상도 기준으로 테스트가 되었고요 테스트 프로그램 및 테스트 게임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를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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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RTX 4090과 RTX 3090 비교 테스트 영상을 모두 보셨는데요. 모든 테스트는 4K 환경에서 테스트가 진행이 되었으며 테스트는 3회씩 진행을 해서 한 결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벤치 결과들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벤치 프로그램들에서는 확실한 성능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게임들은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게임들도 있지만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는 게임들도 있습니다. 게임 결과만 보았을 때는 이게 맞나 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지만 성능 향상은 확실하게 있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면서 하이엔드 게이바나 하이엔드 게임들은 고해상도의 기존의 RTX 3090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RTX 4090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유는 전체적인 성능 향상은 확실하지만 그래픽 옵션, 게임 해상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기존 30 시리즈에 대비해서 성능 향상폭이 높지 않으므로 가격 대비 만족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격적인 부분도 빼놓을 수 없죠 기존 RTX 3090 같은 경우는 1499달러 그리고 RTX 4090은 1599달러로 가격이 향상된 만큼 그리고 현재 환율이 엄청나게 비싸졌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고해상도의 게임을 즐기시지 않는 분들이라면 RTX 3090만으로도 충분한 게이밍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정리해드리면 고해상도의 모니터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고성능 게임들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기존 30 시리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굳이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도 부분을 또 빼놓을 수 없죠 RTX 3090 대비해서 성능 향상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온도를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비교를 하면 평균적으로 10도 정도의 낮은 온도를 4090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사실 없죠 이렇게 쿨러 사이즈가 커졌고 방열판 사이즈가 엄청나게 거대해졌기 때문에 여기서 온도가 더 올라간다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아마 기존과 비슷한 수준이었다면 온도가 좀 더 높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저희 영상이 올라갈 때쯤 많은 매체들에서 테스트 영상이 공개가 되었을 거예요 비교해보시고 여러분들의 현명한 소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테스트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컴의 양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